하이! 헬로! 아파카바! 네 이번 노래는 이스메일 이자니 세이브 미 세이브 미! 세이브 미 방탄 노래 알지? 어쨌든 제목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완전 따끈따끈한 신곡이야 1월 18일 날 나왔어 한 번 바로 봐볼까요? 렛츠 기릿! 렛츠 고! 월드 피스! 세계 평화 아 엔터테인먼트 이름이구나 월드 피스가 제목이 비슷하네 오 아이돌! 아이돌이다 아이돌 10대 되게 적네 그룹인가? 솔로인 같은데? 와 지금 춤 나오나왔네 오 잠깐만! 나 오지션 똑같은데? 나 백댄스 시작했는데? 버플린가요? 하하하하 오 완전 멋있어 오 약간 액셀신이 오오! 버플리! 아 나 진짜 이런 춤 진짜 좋아해 아 나 진짜 이런 춤 진짜 좋아해 나 판탄소년단도 진짜 완전 좋아하다 오 오지기 액션 짱이네? 하하하하 멜로디가 약간 애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? 카페 그냥 멜로디만 들었을 때는 완전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같은데? 하하하 백댄스 아무도 그래? 하하하 나 지금 나가도 되겠는데? 하하하하 남자가 좀 카멜리온 같네 옷 입을 때마다 약간 얼굴에 그 얼굴 느낌 달라? 되게 좋은 그런 아저씨 같은데 아저씨? 아직 가버려 영화 아저씨? 아직 가버려 세거지로 몰랐는데? 아저씨 아저씨 돌리기 많이 나오네 뭐 혼자 아닌가 변데 아저씨 착착착착착착착착 아저씨 장면 꾹 넣어야지 세이미 세이미 구원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한번 가사를 한번 봐볼까요? 나를 다시 돌아봐 달라 어 돌아와라 이런 내용 여성분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어디에서 구원 조직에서 구원해 달라는 건가 아이 가서 봤잖아 우리한테 이제 들려준 사람한테 이제 구원을 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제대로 안 뻔한데? 아 아니 나는 그 여자한테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봤거든 뭔가 딱 뮤비도 보니까 그 선글라스 끼는 사람이 각박한 그 세상을 표현하고 거기를 뚫고 헤쳐나가는 액션 헤쳐나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기가 멋있 들어 총 아 나 나 때린 줄 알았어 그 액션씬에서 이게 엄청 인상이 깊게 남아가지고 어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별 5개 중에 몇 개죠? 3점 드리겠습니다 노래 자체는 그냥 평범한 느낌인데 가사가 일단 좀 와닿네요 저도 한 3.5 저도 가사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해석도 안 해놓고 방금 너한테 들었잖아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어쨌든 너무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추천하는 노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슬라바짤란 바이바이 바이바이 뵈 xo 들어